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내일은 상한가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제 움직이는게 제약바이오 쪽하고 자 일부 정치 또 대선주들 이런정도 밖에 지금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 일단 2차전지 관련주들도 많이 급등을 한 이후에 이제 다시 또 조금 이제 좀 쉬었다 가야겠죠 그동안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 많이 했었는데 자 이제 어느정도 또 이제 조정권으로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바닷건에서 또 올라오는 종목들 중에 이제 제가 며칠 전부터 이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제약이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탄력성이 더 좋다 하려면은 셀트리온 제약을 해라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셀트리온 그냥 가지고 계시면 되겠지만 신규로 입장하실 분들은 셀트리온 제약 그런데 셀트리온 제약만 지금 이렇게 올라요 지금 조금씩 조금씩 오르는데 최근에 지수가 찌질하기 때문에 이렇게 팍팍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더라도 작은 수익이라도 챙겨가면서 보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도 서서히 지금 매일매일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자 요렇게 있다가 한방 뿅 하고 치면은 또 파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 유바이오로직스도 지금 이날 이제 한번 21선 돌파해서 안착을 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백신 관련주로 유바이오로직스는 국내 백신 관련주죠 한번 크게 상승을 한 이후에 이제 조정기로 들어갔어요 자 조정기가 됐을 때가 어떻게 보면 주가 내렸을 때 이때가 타이밍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을 또 한번 뿅 주는데 요 고점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은 네 근데 주가가 이제 안 떨어지고 버티면 자 4만 6천 7백원 예 여 직전 고점 부근을 한번 딱 넘어가면은 그때가 또 한번 이 수익이 나면 매도다 치면 치면 매도예요 요즘은 예 치면 더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수익이 날 때 챙겨가면서 보는 지혜가 지금은 필요할 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국내 이 백신 관련주 중에서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이 있죠 자 이 엔지캠 생명과학도 자 최근에 자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 서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에 한번 이제 집중을 해보자 자 이러면서 이제 이 61선 21선 자 이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주가가 이제 반등을 시작을 했죠 자 엔지캠 생명과학도 여기 보시면은 요 10만원이라는 10만원이라는 이 라운드 피겨가 있어요 자 이 95,800원 부근에서 지금 61선 이제 돌파해서 안착을 지금 하려는 분위기예요 자 그래서 10만원 돌파 시에는 추가적인 이 상승이 한번 뿅 하고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또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테마가 한쪽으로 붙으면 그쪽만 가요 예 그러다가 또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이제 다 올라서 이제 끝났어 그러면은 다음 테마를 찾아서 또 가고 자 2차전지 쪽은 많이 갔죠 한 달 내내 7월달 8월달 가고 그 다음에 또 7월달에 메타버스 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8월달 들으면서 이 확진자가 2천 명 넘어가면서 이 백신 관련주들 치료제 관련주들이 최근에 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느 정도 차고 또 확진자가 이제 2천 명 넘어간 게 계속 이제 또 2천 명 언저리에서 넘었다 말았다 계속 이제 그전에는 1천 명 넘었다 말았다 하다가 이제 2천 명 넘었다 말았다 하면은 그냥 또 2천 명으로 굳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또 2천 명이구나 그냥 그러고 또 우리는 또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3천 명 이러면 진짜 안 되겠지만 뭐 그냥 혹시나 예 3천 명 그러면 또 허걱하고선 또 관련된 바이오존들이 뭐 치료제 백신 또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3천 명으로 늘었는데 이 그냥 또 3천 명에서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올랐던 종목들은 다시 또 이렇게 떨어져요 꼭 주가의 습성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2천 명을 이제 넘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2천 명이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하면 이 관련된 이 바이오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한 종목씩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순환매를 한단 말이에요 종목들 중에서 자 그래서 또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저점에 찬스가 오는 종목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닷건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을 지켜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주에 예 한번 또 봐야 될 종목으로 한국 BNC가 있어요 이 한국 BNC도 치료제 관련 주죠 그런데 7월달에 한번 올랐다가 조정을 쫙 받고선 이제 8월달에 한번 2차 시대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조정권으로 들어왔죠 예 조정권으로 들어왔는데 이걸로 안 끝나요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국 BNC도 다시 한번 이 종목이 지난번에도 21선을 타고 갔어요 자 이번에도 좀 내려와서 이게 주가가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는 가만히 있는데 21선이 이렇게 올라와서 붙잖아요 그게 21선 깨지면 급락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21선이 올라와서 만나는 것보다는 21선 쪽으로 주가가 이렇게 팍 떨어져야지 그럼 주가가 싸지잖아요 싸지면은 반응 나온다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은 1차 시세나 2차 시세를 낸 종목들 중에 강한 종목들 중에 조정을 받은 종목들 조정을 받는 종목들에게 집중을 하자 이겁니다 자 그리고 또 바닷건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아직 시세가 안 난 종목들 중에 과거에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에 지금은 집중을 해야 될 타이밍이다 자 즉 이 종목들은요 테마가 빨리 변화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떨어지는 거 보세요 지금 일주일 만에 10% 넘게 떨어졌어요 이런 것처럼 시장이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오르는가 싶으면 또 떨어지고 떨어지는가 싶으면 또 오르고 그러기 때문에 대응을 빨리빨리 해야지 지금은 되는 시장이다 근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대형주다 그래서 느긋하게 한다고 해가지고선 느긋하지는 않아요 삼성전자나 카카오가 엄청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이 횡보에서 그렇지 올라갈 때는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어 어 어 하는 순간 그냥 확 가버려요 뭐 이거는 카카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폭이 상한가를 가서 30%씩 가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가는 날짜는요 비슷합니다 한 달이면은 끝나요 자 그래서 올라갔던 종목들 다시 한 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강한 종목들입니다 그런 종목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자 그런 종목들 보시면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저점의 타이밍을 한 번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을 딱딱 가르쳐드리죠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예 이 자리가 좋은 자리가 여기니까 내려오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미리 알고 있어야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죠 다 내려오고 나가지고선 살라 그러는데 벌써 이만큼 올랐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백신 관련주 중에 서림바이오라고 있어요 서림바이오 예 이 서림바이오는 백신 중에서 이제 화이자나 이런 쪽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항상 각광을 받는 종목이죠 자 이 서림바이오도 지난번부터 상하가 나오면서 급등했다가 또 조정을 받아요 또 엠벨로프 딱 찍으니까 또 그다음부터 쭉 올라가요 또 얘는 엠벨로프 찍으니까 또 쭉 올라가요 예 항상 얘는 엠벨로프만 찍으면은 아 올라갔구나 근데 서림바이오가 백신 관련주인데 백신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죽어요 서림바이오로 화이자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죠 자 그리고 또 콜드체인 관련주로도 알려져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서림바이오는 또 한 번 이제 전고점 돌파를 하기 위해서 또 딱 폼을 잡고 있다 자 그래서 또 2만 7천원 8천원 부분까지 이제 왔는데 3만원이 꼭지에요 3만원을 이제 넘지를 못하고 있는데 자 다음주쯤에는 한 번 3만원 돌파를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치료제 관련주 쪽에 치료제 관련주 쪽에서는 이제 바이오 리더스가 또 있습니다 자 바이오 리더스도 자 이렇게 한 번 거래량이 뿅 튀어나오면서 21선 위로 다시 한 번 안착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조정권으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아직 밀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또 치료제 관련주로 추가적인 반등을 한 번 더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종목 장세를 맞이해서 가는 종목만 갑니다 자 그렇다면 조정이 나오고 있는 종목 재료가 남아있는 종목들 중에 저점의 자리가 오는 종목들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된다 자 그리고 또 반등 이후에 조정의 타이밍을 잘 잡아야지 좋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또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지금 이제 어려운 종목들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도 다 좋습니다 어떤 종목이든지 갖고 계신 것 중에 좀 어려우신 종목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은 상담 문자 남겨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